유튜브 퐁티비의 하천공입니다 제가 오늘 클래식 도전을 할건데 1패는 아니고 지금부터 찍습니다 클래식 도전에 클래스를 테스트 해볼거에요 과연 제가 클래식 도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1패라도 하면 미션 실패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내가 한거 아니야 이거 이거 진짜 내가 한거 아니야 이거 안 돼 그 뭐냐 하지마 야 임마 프린스 너 뭐야 이 새끼야 어 새끼 봐라 제법인데 뭐야 이거 잊었어 이씨 잘하는데 잘하는데 대포도 미리 깔아뿌는데 이 새끼 봐라 좋다 야 설마 프린스 나오면 진짜 문제 있는거다 프린스 나오면 문제 있는거다 어 바바리야 근데 솔직히 딱 해 어 이 새끼 봐라 이거 좀 하는데 이거 잠시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빡세게 하냐 살살해라 살살해라 야 살살해 살살해 어 동길님 어서오시고 야 임마 앞 프린스를 누구하냐 요즘세상에 어이 어이 잘하네 어이 생각이 있네 앞 프린스 해놓고 뒤에 프린세스 오는데 이거 잘하는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있는 유저구만 야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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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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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왕민여서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